그냥 우리 구두 신고는 못 걸어요. 이 터신을 꼭 받쳐 신어야 흠집이 안 생긴대요. 그래서 제가 이 터신을 신고 한번 건너보려고 합니다. 터신을 신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 춘천 소양광 스카이오크입니다. 강 위를 지나는 통유류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다네요. 겁 많은 사람들은 여기 못 지나갈 것 같아요. 바닥에 물이 보이는데 물 밑에 발밑에 흐르는 강을 보세요. 이게 한두 길도 아니고 이게 수십 길인데 가급적이면 앞을 바라보고 옆만 바라보고 밑에는 바라보지 말고 그래야 겁이 안 납니다. 완전히 그냥 물 위를 걷는 그런 느낌이네요. 소양광 스카이워크를 건너 의야무 한가운데서 마주한 쏘가리상 마치 의야무에서 힘차게 올라온 듯한 모습인데요. 일제시대에 건설한 퇴삭도를 활용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멋집니다. 제가 이 강구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강바란도 아주 상쾌하고요. 제가 여기 아찔아찔하게 통유류길을 건너서 왔는데 제 발밑으로 흐르는 이 강이요. 춘천을 낭만의 도시로 만들어진 그 유명한 소양강이에요. 깊고 넓은 이 강물처럼 많은 사람들이 추억을 안고 춘천의 낭만 여행을 지금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강과 호수로 둘러싸인 춘천 의야무를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 제 옆에는 지금 소양강 처녀의 노래비도 서 있고요. 저 뒤에 지금 소양강 처녀 오늘 목욕을 온 날이에요. 1년에 한두 번은 저렇게 목욕 찌든 때를 아마 씻어주는 것 같은데 얼마나 또 잘 목욕을 했느냐 한번 구경할게요. 춘천하면 생각나는 국민의창곡 소양강 처녀 다들 아시죠? 눈에 속 주인공인 소양강 처녀라는데요. 저렇게 애절한 사연을 간직한 저 소양강 처녀상인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가녀린 처녀로만 생각했는데 직접 와보니까 너무 커. 엄청 커. 너무 장군 같고 넘넘하고 씩씩한 모습 같아요. 자 본격적인 춘천여행을 떠나볼까요? 춘천의 진산인 봉의산입니다. 춘천 도심의 한가운데에서 도시를 지키고 있는데요. 소양정에 오르기 전에 한눈에 봐도 세월이 느껴지는 비석들이 먼저 눈에 띕니다. 비석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무슨 비예요? 선생님 방송 많이 봤는데 여행 많이 다니시면서 이런 거 처음이신가요? 이런 비 많은 거는 처음이에요. 좀 역사가 있는 지역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선정비라고 해서 송덕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송덕비, 선정비, 영세불망비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들이 산재했던 것을 대부분은 도시계획, 도로 확장에 의해서 한 지역으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후에 주민들은 비석거리라고 쉽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비석거리? 네. 조선시대 후기 춘천에 부임한 관리들의 업적을 기리며 세운 비석들이란 말이에요. 춘천 비석거리에는 26개의 선정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춘천에는 아마도 덕 많고 선정을 베푼 분들이 많이 오셨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사후의 후손들이 다... 아니죠, 지역민들이. 지역민들이. 사후는 아니고 보통 이곳에서 업무를 하다가 이곳을 떠나면 지역민들이 그 관리가 우리 지역에 큰 공을 세웠다고 해서 감사의 뜻으로 사실은 세우게 되는 거죠. 돌아가신 후에 세운 게 아니라 살아생전은 여기서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이동하면 보통은 그렇게 하죠. 의사에서 성독비라든지 이런 공독비를 세워줬구만요. 맞습니다. 다시 봉의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높지 않아서 산책삼아 운동삼아 오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계단을 따라 천천천천천히 걷다 보면 무심코 지날 수도 있는 길가의 비석 한기 앞에 또 한 번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전개심 순절비.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계심이라는 게 기년대, 기생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관기의 딸. 여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춘향이 아시죠? 춘향이. 춘천의 춘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춘천의 춘향이. 전개심이란 여인의 정절을 이쪽 지방에 있는 선비들이 높이 사서 죽은 다음에 이곳에다 비석을 세워서 후손들에게 많이 알리는 그런 작업을 했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춘천으로 부임한 관리가 이 계심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다시 이제 한양으로 발령을 받게 되니까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오마 약속을 했고 올라갔는데 시간이 늦어지면서 아버지가 이제 갓밭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좀 다시 한 번 이제 팔게 돼요. 딸을. 딸. 기생으로 다시 팔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정조가 유린당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자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소식을 갖고 그 한양으로 올라갔던 분이 찾아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 여인의 정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퍼지니까 이렇게 비석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적혀있는 겁니다. 조금 더 산을 오르다 보면 봉의산 중턱에 위치한 소양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소양강 일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누정인 소양정. 이렇게 경취 좋은 곳에 명당 같은 곳이 있어요. 그것도 제일 높은 곳에 아마 옛날 분들이 우리 아마 선조들이 그렇게 그런 곳을 잡아가지고 아마 이것도 누각이라고 그럴까 정자를 지은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어떤 곳입니까? 이거 소양정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3대 정자 중에 하나인데요. 3대 정자 중에? 경포대, 죽서로 3척에. 죽서로. 그다음에 춘천의 소양정. 소양정. 그런데 이 소양정은 삼한시대 때부터 있었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오래된 기록을. 그래서 이 춘천 시민 사람들의 정서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한때는 이요루라고 이름이 불려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산과 물을 항상 이곳에서 다 안을 수 있는 곳. 실질적으로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북한강과 설악산에서 내려오는 소양강 2개의 물줄기가 여기서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편액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이게 다 이게 그래도 좀 이름 깨져 있는 사람들의 글씨 같은데. 그렇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요? 정약용 선생님도 있어요? 뭐 여기 김시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촌 신음 선생님이라든가 많은 그러니까 예로부터 지금 오늘 선생님 여행하시는 코스가 조선시대에 시인 묵객들이 유람하는 그런 코스를 그대로 딱 밟으신 거예요. 경지도 좋지만 춘천 시내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쫙 빙 들어서 산까지 도시불리 휘감은 물줄기와 멀리 보이는 산까지 가슴이 뻥 뚫립니다. 저는 지금 함께 망대로 올라가는 골목길에 와 있습니다. 이 초입에 망대가 무엇인지 이게 바라볼 망자 같은데 이 망대가 뭐예요? 맞아요? 바라볼 망자? 네, 맞습니다.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지대.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지대? 네. 전망대. 전망대라고 요즘은 전망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다른 기능도 같이 겸하고 있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가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건물과 건물 사이 좁은 길을 통해 망대에 올라가다 보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합니다. 옛날 모습이 남아있는 동네 남아있는 골목 이렇게 얘기도 되겠네요. 네, 거의 뭐 그대로 멈춰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 70년대 좁은 골목길 풍경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나직나직한 지붕들 사이로 우뚝 솟아있는 곳 망대 마치 등대처럼 서 있는데요. 일제강정기 그 산동네의 화재 감시를 위한 망류였다고 합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면 잃어버렸던 빛바랜 풍경들이 다시 살아난 듯 정겨운 모습들이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여기 올라오시니까 춘천 시내가 이렇게 다 보이죠? 여기가 왜 망대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왜 여기다 망대를 지었을까? 망대의 실질적인 것은 전망대, 요즘 생각하는 전망대 개념보다는 초소의 개념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소? 옛날에 초소면 소방소 앞에서나 저거있어.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또 이제 지대가 높다 보니까 산불 감시나 화재 감시 초소로 일제시대 때 그런 목적으로 지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도청 밑에 경성과목이 있었는데 그게 이쪽으로 서대문형무소 춘천 분원으로 옮기면서 이쪽에 거대하게 8,400평이란 부재가 크게 생겨요. 그러니까 목적을 두루두루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70년대, 80년대 이 망대를 중심으로 해서 집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지금 2020년대, 70, 80년대 생활상을 그대로 느껴볼 수 있는 골목길 그래서 여행자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5층 아파트들이 앞다퉈 지어지고 재개발에 소외되면서 어쩔 수 없이 멈춰진 풍경들 가난하지만 왠지 모를 정겨움이 느껴지는데요. 나직한 담벼락과 허름한 키와 사이로 난기 골목이 구불구불 이어진 곳 하지만 이곳은 추억 속이 아닌 현실 속에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춘천에는 또 하나의 유명한 골목이 있는데요. 온통 회샛빛이었던 좁은 골목길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바로 이 알록달록 무지갯빛으로 그려놓은 벽화입니다. 이런 벽화는 화가들이 그렸겠죠? 화가가 그린 작품도 있고요. 주민들과 학생들이 지원해서 한 것도 있고 다양한 형태들이 수준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정감 있는 것도 있고 전문적인 것도 있고 이렇게 벽화를 그려놓으니까 동네가 분위기가 달라져요. 일단 밝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풍경이 벌써 다르다니까 이렇게 그냥 센 옛날 골목 생각하다 들어오다가 어? 이게 무슨 골목이야? 벽화가 있냐? 이런단 말이죠. 어둡고 칙칙했던 골목길에 그림이 더해지면서 화사하고 걷고 싶은 길이 됐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와 감동을 주는 낭만 마을 벽화 골목 모퉁이를 돌면 누군가를 만날 것 같은데 적막하기만 하네요. 그런데 참 이 골목이요 예전에는 여기 애들이 놀이터를 했어. 우리도 골목에서 많이 놀아봤잖아요. 저도 놀아봤습니다. 구슬치기 없고 저희도 차고 별이 다 했잖아요. 아기들 큰 길가를 안 나고 이 골목만 이용했다고 아기들이 왜? 차가 안 지나다니까 부모들이 안심하고 내보낼 수 있는 곳이 골목길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아기들이 집안에서 누워냐 이거야. 이럴 때 나와서 같이 어울리면 좋은데 이건 무슨 스마트폰이라든지 엉뚱한 데 앉아가지고 인터넷이라고 하고 말이죠. 아이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벽화를 통해 그래야 되나? 뭘로 할까요? 뭐 맛있는 거?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놀이가 있어야 돼. 애들은 놀이를 줘야 돼요. 다시 옛날 그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애들이 누울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 할 일이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의암댐이 건설되면서 만들어진 인공호수 의암호입니다. 춘천을 호반의 도시로 만든 의암호에는 인허가 산다고 하는데요. 호수 옆으로 난 길을 따라가다 보면 바위 위에 외로이 앉아있는 인허상이 있습니다. 의암호에서 헤엄치다가 잠시 바위에 올라와 쉬는 걸까요? 사막산과 의암호가 어우러진 풍경은 사시사철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는데 북한강을 옆에 끼고 또다시 달려보면서 춘천관광의 1번지라고 불리우는 남미섬 앞에 와 있습니다. 저희 남미섬에 와본 지 한 25년 됐어요.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그때는 이런 배가 없었고요. 그때는 통통배비스톡이 하나 있었는데 아, 지금 너무 차이가 나고 변했네요. 강원도 춘천시와 경기도 가평군을 흘러가는 북한강에는 여러 섬들이 있대요. 나루토는 경기도 가평이지만 나미섬은 춘천에 속한 섬인데요. 키워란 강바람과 함께 푸르른 물결을 따라 나미섬으로 들어갑니다. 청평댐이 건설되면서 생긴 북한강 위에 작은 섬, 나미섬. 육지와 그리 멀지 않지만은 문화와 예술이 가득한 낭만의 섬인들.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싱그럽고 활력이 넘치네요. 배 타고 5분 만에 후딱 왔습니다. 난 한 20분 정도 걸릴 줄 알았더니 5분밖에 안 걸려요. 저쪽에서 여기까지 섬까지. 지금 평일인데도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에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난 뭐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줄 알았더니 역시 춘천의 관광 1번지라고 그러는데 평일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배에서 내리면은 하늘을 가릴 듯 빼곡하게 자는 잣나무들이 아주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빌딩 숲에서 벗어나 자연 그대로를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드라마 겨울연가가 방송된 후 한류관광 1번지로 떠올랐습니다. 드라마가 끝나지 한참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이섬은 겨울연가의 추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드라마 겨울연가에서 나왔던 두 연인들 모습입니다. 잘생겼어요. 제 얼굴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배용준 씨하고 저하고 만난 지가 1990년 드라마 젊은이의 양지에서 만났어요. 그때 그게 신인백으로 나왔었는데 그냥 난 배용준인 줄 알아보고 나중에 보니까 세월이 흐른 몇 년 흘렸더니 나중에는 스타가 된 거야. 그래서 나 이 드라마 겨울연가를 하도 사람들이 많이 봐요. 무슨 뭐 때문에 많이 봤나 그랬더니 소문 났나 그랬더니 배용준이하고 체주의가 나온다 이거야. 보니까 배용준이가 나오는데 아 멋있다구만. 역시 사나이답고 그 모습이 그 모습이 아 문 여성들이 반할 만하다. 첫사랑은 누구에게나 참 아련한 추억인데요. 고교 시절 헤어진 첫사랑과 제외해서 다시 사랑하는 내용을 담은 겨울연가. 하얀 눈이 가득 쌓인 남의 섬에서의 풍경은 잊을 수 없는 명장면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인기가 높았지만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에 방송되면서 굉장히 인기를 누렸죠. 지금도 그때를 추억하는 공간이 곳곳에 있는데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타던 자전거 그래서 남의 섬에 오면 자전거를 꼭 타야 한다나 뭐라나 하지만 자전거가 아니더라도 걸기만 해도 좋은 곳이 바로 남의 섬입니다. 나를 잡고 있는 아니 남의 섬에 왜 노래박물관이 있어요?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저희 남의 섬이 문화의 어떻게 보면 메카 같은 곳이잖아요. 한국 관광문화의 그래서 여기에는 한국의 안에 악기라든지 세계민속악기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께서 들어오셔서 음악도 즐기시고 세계의 특이한 악기들도 구경하시고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저랑.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궁금해. 강변 가요제를 통해 가요계 스타들을 배출한 남의 섬. 노래 섬 음악의 강이라는 주제로 노래 테마 파크를 만들었습니다. MBC 강변 가요제가 생각이 나요. 네. 맞아요. 거기가 바로 여기에요. 바로 여기? 네. 여기서 많은 가수들이 탄생했잖아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가수? 제가 아는 분은 이상은 씨라고 혹시 담딤히. 아시죠? 이상은 씨두 nag도 여기 탄생했구나. 네. 맞습니다. 매년 여름 북한강변에서 열렸던 MBC 강변가요제는 젊음의 노래가 울려퍼지던 낭만의 섬이었는데 뭐 이 담다지 젊음의 노트 그대의 먼 곳에 아직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추억의 노래들이 바로 이곳에서 탄생됐습니다 뜨거운 여름 뜨거운 청춘에 열정이 있던 곳 젊음을 불사르던 곳이 강변가요제 여름에 여기서 옛날에는 캠프파이어 밤에도 캠프파이어 열렸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다 끊겨진 거예요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고 아무래도 사정이 있었겠죠 이게 계속 이어져 나가야 젊음이들이 와서 몸을 풀 수 있고 마음대로 소리 지를 수 있고 그런 장소가 필요한 대한민국에 그게 나미섬이었는데 좀 섭섭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공연들로 놀러오시는 젊은 분들 포함해서 어르신들까지 즐길 수 있으신 아주 많은 공연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대중음악의 역사와 세계의 다양한 악기를 만날 수 있는 노래방물관입니다 중국의 한 작곡가가 평생 수집한 악기들을 기증해가지고 이곳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고대 악기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 다양한 민속악기를 만나는 공간인데요 세상에 별별 악기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쪽에 보시면 좀 특이한 악기가 있어요 특이한... 특이한 건 뭐야 또 저쪽에 있는... 다 특이인데... 어떤 거예요? 저쪽에 있는 도드랑가라는 악기가 있는데요 도드랑가 이 악기는 중국과 티베트의 민속악기인데 사람의 두개골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두개골 이 해골로? 네 맞습니다 해골끼리 붙였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해골로 만든 북이다 도드랑이다 무섭으면 또... 무서워... 아니 해골로 만드는데... 넓고 푸른 잔디밭은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신나게 뛰어노는 강아지들이 정말 귀여운데요 1500만 반려견 시대에 발맞춰가지고 강아지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싱그러운 자연 속에서 동물들과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나미섬 이 평화로움과 여유가 나미섬을 즐겨 찾는 이유가 아닐까요? 나미섬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때 와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그래도 언제 와야 제일 사람들이 좋아할까? 나미섬은요 춥든 덥든 바람이 불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예전에 이 나미섬의 지금 모습을 디자인하신 강우현 동화 작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나미섬은 지금이 좋다 맞아요 바로 지금이 좋다 네, 맞습니다 나미섬은 지금이 좋다 이번에는 유유히 흐르는 북한강을 따라 아름다운 강변마을 강촌에 다다랐습니다 선생님, 강촌에 살고 싶네 노래 알고 계시죠? 네, 이게 나훈아 노래인데 네, 맞습니다 그 나훈아 선생님의 강촌에 살고 싶네가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요? 이 강촌이? 선생님하고 노래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 곡 어떻게 안 될까요? 조용히 살고파라 강촌에 살고 싶네 이게 마지막 소절이에요 노래 엄청 잘하신다 맞습니다 날이 새면 이렇게 나가 출범 아, 출범 강촌에 살고 싶네 나는 노랫말처럼 살고 싶은 곳 강촌 강촌의 명물이었던 출렁다리를 기억하시나요? 옛날 강촌을 찾았던 분들이라면 출렁다리 위에서 찍은 사진 한 장쯤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다시 재연된 출렁다리입니다 예, 출렁다리 야, 그 전에는 이 출렁다리가 아니고 다른 데 있었어 출렁다리가 한창 전성기였던 그 시절의 기억들을 되돌아보는 추억의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생생한 그때 그 시절의 강촌 시민들에게 기증받은 옛 사진들이 번성했던 강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촌에서 행복했던 그 시간들 앨범 속 추억의 모습들이 이곳을 다시 찾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안겨줍니다 요즘은 여기 올라가는 숲길 옆에 조그만 무대 같은 게 있어서 그 지역 뮤지션들이 공연도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또 완만하고 그래서 산책하기도 좋고 한 시간, 얼마나 걸리죠? 이 시간은? 여기는 생각보다 이렇게 길지는 않은데 한 여기도 아,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한 20, 여기도 한 20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폭포까지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물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볍게 걷는 길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구곡폭포 계곡입니다 아마도 이 계곡 끝에는 폭포가 있을 텐데요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저절로 힐링이 되는 길입니다 드디어 도착한 구곡폭포!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수량은 아닌데요 양의 수량이 적고 지금은 좀 적은 편인데 그래서 적을 때도 이 물이 떨어지면서 곳곳에 부딪히면서 안개를 형성하는 안개 폭포가 되고 또 옆으로 이렇게 쫙 타고 오르는 게 실을 풀어놓은 것처럼 실 폭포 형상도 있고 또 장마철에는 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요 그래서 이제 바위에서 또 아홉 번 부딪히는 것 같기도 하고 들어오는 길이 산책로가 아홉 구비를 돌아서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구곡? 네 맞습니다 구곡이구나 여기에 겨울에 이제 빙벽 타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여기는 어쩌면 지금보다도 겨울이 더 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겠네요 이 물줄기가 이 바위 벽에 다 얼어붙어서 전국에서 빙벽을 타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모여들어요 여기 이렇게 저는 이제 용어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막 타고 올라가는 거 보면 저도 한번 따라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매력적인 곳입니다 물론 여름에는 비가 좀 내리면 쏟아지는 게 장관이겠고 네네 그럼 저 어디로 올라가는 게 다 막힌 거예요? 선생님 이 물을 따라가면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저 꼭대기? 산이겠죠 뭐 산은 산인데 산 안에 배 형국을 닮은 마을이 있어요 문배마을이라고 마을? 네 문배마을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이 봉화산 기슬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니까 약간의 등산이 필요한데요 숨이 깔딱 깔딱 넘어갈 만큼 가파른 깔딱 고개를 넘어서 비로소 한적하고 아늑한 분지 마을이 나타납니다 배 모양을 닮은 자연부락으로 현재 10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 문배마을 마을 한가운데에는 제법 큰 생태 연못이 있는데요 물 정화와 구곡폭포의 수량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워낙 오지라 6.25 전쟁도 모르고 지나간 마을로 유명한데요 역시나 평온하고 조용합니다 이야 참 마을이 참 예쁘네요 난 이런 마을 처음 와봤어요 그리고 다 보니까 무슨 시내, 무슨 가네 다 그런 식당인 모양인데 아니, 큰 광산도 식구경이라고 뭘 먹어야 어딜 가든지 움직이든지 알 거 아니에요 뭐 먹을 데 없어요 뭐 선생님, 여기가 토속 음식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이 동네가? 네 그래서 여기 사방이 산이다 보니까 산에서 나는 산나물로 비빔밥 같은 것도 하고 도토리묵, 백숙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 토속 음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어요 이거 먹으러 보니까 여기 올라오면 꼭 먹고 가야 되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 동네가 이쁘고 아름답고 마을이 참 아담하면 음식 맛도 좋은 거예요 문베 마을에서 맛보는 토속 음식들 도토리묵, 산채비변밥, 손두부까지 하나같이 먹음직스럽고 정갈하네요 이 끓는 것만 바라봐도 배가 부르네요 그렇군요 침이 꼴깍꼴 넘어가요 사장님이 여기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 마을에 한 27년 27년? 네 그때부터 음식만 파신 거예요? 뭐요? 농사 지셨나? 저기 농사는 땅이 저기에서 안 했고요 이제 1년 있다가 장사 시작했어요 그럼 그래도 한 25년 정도 되셨네 네네 사장님의 손맛이 듬뿍 들어간 음식들 먼저 닭백숲부터 시작해봅니다 문베 마을에서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이제 먹어봐 직접 만든 토토리묵과 새콤달콤 채소들이 어우러진 이 토토리묵도 아주 참 맛있습니다 해바라기 씨, 은행, 밤, 다 모두 다 들어갔네요 이런 게 바로 자연의 맛이고 고향의 맛 아니겠어요? 천천히 오시면 닭갈비, 막국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문베 마을에 오시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토소 음식 아닙니까? 이렇게 비벼 드시면 또한 서울에서 음식 드시는 것보다 찾아오시고 드셔가지고 등산하셔가지고 후곡버프지 나서 오시면 좋은 음식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춘천은 어딜 가나 이 산과 강이 보이니 마음의 여유가 가득한데요 그중에서도 더 깊숙이 자연을 만나러 가봅니다 울창한 산속에 위치한 강원 숲 체험장 춘천 땜을 지나가지고 이 산속 구비구비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와보니까 저기 딱 강원 숲 체험장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는 무슨 체험을 하고 어떤 곳인지 좀 저희 강원 숲 체험장은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립휴양림으로 숲속의 집과 주변으로 여기 명상장, 산책로가 개설되어 있고 아이들을 위한 숲속 모험 동산, 유하숲 체험장 그리고 활숲의 체험장 같은 각종 체험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통나무집 같은 것도 있어요 숙박 갈 수도 있나요? 네, 저기 통나무집에서 숙박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가보시죠 울창한 자연의 기운을 가득 느끼면서 쉴 수 있는 숙소입니다 네, 가족 단위 손님들이 와서 이 안에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구비를 해놨습니다 2층 올라가니까? 네, 여기는 또 저희가 다락방에서 2층에서도 이제 쉴 수 있습니다 애들은 좋아하겠다, 다락방 올라가는 거 네, 여기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 여기 옛날인데요? 여기 속도 여름인지 알 수 있어, 보니까 예 이 정도면 훌륭하죠 이제 성숲이 또 다가오는데 예 이 성숲이 다가올 때가 분주하시겠어요 예, 저기 더군다나 이것도 반개학하는 사람들, 그렇죠? 맞죠? 예, 저희 인터넷으로 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올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여기 이제 많으신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여기 숙박시설 예약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로 이제 하루로 왔다 가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서 당일로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창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면 오직 자연 뿐 사계절 느끼는 자연의 변화와 나무에서 뿜어내는 신선한 공기 정말 자연 그대로의 자연을 마주합니다 이야, 이 밖의 베란다에 나오니까 이 경치가 또 다른 경치네 저기 강원숲 체험장이 한 눈에 다 내려다 보이네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와, 공기 맑고 산 좋고 물 좋고 다 좋네 응, 나무 좋고 자연과 친구가 되는 강원숲 체험장 삿갓봉 자락에서 꽤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데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숙박시설과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어울린 마당 그리고 운치 있는 정자와 시원한 계곡이 숲 속에서의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해줍니다 이곳 강원숲 체험장 드라마에서 장군이 말을 위해서 활을 쐈거든 여기서는 지금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서서 쏘는 건데 이 정도는 맞추겠죠 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 활 속의 체험 이 활을 쏘기 전에 활의 역사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활 속인 우리 민족에게 가장 오래된 무예이자 생활 속에서 즐기는 체육인데요 오랜만에 한번 실력 발휘 좀 해봐야겠어요 지금 저희 계량궁인데요 계량궁 보시면 잡으시고 잡으실 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자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를 보시면 양궁 같은 경우에는 스탠딩 자체가 옆으로 대거든요 근데 국궁 자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면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짝 앞을 틀어준 상태에서 뒷발 어깨 너비만큼 벌려주셔서 앞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시고 쏘시면 되고요 활을 쏜다는 것은 안전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자세나 쏘는 방법을 잘 익혀야 하는데요 예전 실력이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땡기기도 이게 네 더 땡기셔야 합니다 뒤로 하하하하 어디 첫술에 배부를 수 있나요?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데요 과녁은 30m 50m 좋아 이게 어? 어? 근데 맛있는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나는 힘이 어느지 파 3번째 잎밖에 안 당겼는데 딱 나가네 네 파운드 기존 기본 파운드가 있으니까요 이 활에 충분하게 30m까지는 단거리는 맞출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저 80 한번 해보자 하하하하 우와 이야 나는 이게 잡고 땡길 때 네 이게 문제구먼 네 이게 국궁사법이 가장 이 사법에는 적극한데요 조금 어려운 게 이제 적응하는 데가 좀 어려우신 겁니다 네 아이고 공동네 하하하하 쉽지는 않아도 나름 재미가 있는 활석이 제일 처음엔 조금 힘들어도 도전하고 또 도전하다 보면은 언젠가 맞추게 되지 않을까요? 재미도 재미지만은 활스런 동안 운동이 됩니다 옛날 실력이 어느 정도 살아나는 것 같은데 경쾌한 명중 소리 들으셨죠? 맞았어요 난 이 활 속이 재므냐 재미가 있어요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고 멀리 활을 쏘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도 써야 되고요 또 당기실려면 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정신도 있어야 되고요 정신집중 네 모든 게 중요한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만한 사람들 네 정신집중이 필요한 어린이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필요하네요 네 나 같은 사람들 푸르름 가득한 계절 나무들이 우거진 산책로를 따라 힐링의 숲을 걸어봅니다 야, 여기 오니까 말이죠 그동안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촬영 다니면서 아주 스트레스 많이 쌓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딱 이렇게 산책 소리와 이 맑은 공기 소리와 바람 소리와 그냥 여기서 한 방에 씻겨 나가는 것 같아요 여름에 오면 각종 프로그램들도 많이 올 수 있고 여기가 시내보다 온도가 낮아서 더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름에 다시 한번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조금 비가 더 내리고 그러면 여기 계곡물 소리가 키가 막힐 것 같아요 네, 계곡물 소리 들으면서 여기서 편히 휴식을 취하시면 더 좋습니다 마지막 여정은 경춘선 태철로 지금은 기차가 다니지는 않지만 철기류에 쌓인 추억은 여전합니다 예전에는요 서울에서 강원도 춘천하면 최전방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춘천 쪽으로 군대 가면 걱정들 많이 했던 부모님들이에요 더 먼 곳이 화천이고 더 그런데도 천원이고 그런데 그때는 춘천만 해도 최전방으로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뭐...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그렇죠, 엄청 가까워졌죠 엄청 가까워졌죠 이 경춘선이 1939년에 처음 개통이 됐는데 지금은 고속도로도 있지 그렇죠 그다음에 경춘국도도 있지 그다음에 복선전철도 있지 ITX도 있지 교통이 너무 많아져서 너무 많은 건 아니고 교통이 다양해져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자주 있어요 자주 있어요 그럼 옛날 경춘선이 있죠 성북에서 춘천호는 경춘선 열차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선생님 서 계신 이곳이 옛날 경춘선 철로입니다 북한강을 건너 강원도에 들어서는 순간 만나는 경강역 경춘선 열차가 중단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그때 그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아담하고 정겨운 역사 덕분에 촬영지로 자주 등장을 했어요 진희 씨 남동생이 최진영이라고 있어요 드라마를 저녁드라마를 했어요 근데 꼭 드라마 촬영할 때 누나가 찾아와 안녕하세요 우리 진영이 어디 있어요 아주 둘 정의 남매가 정의 이렇게 애틋했던 생각이 나요 이제는 이렇게 영화 속에서 지난날의 추억을 뒤돌아 봅니다 북한강 물안계를 헤치며 달린 춘천 가는 기차 1939년 출발한 경춘선 경춘국도가 개통되기 전까지 서울과 춘천을 잇는 유일한 길이었는데요 이 주말과 휘레는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한 사람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이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달린 경춘선 2010년 12월 경춘선은 역사성으로 사라지고 지금은 복선 전철시대를 맞았습니다 무작정 몸을 부대어 보며 옛날에는 경춘선 역 경춘선을 한번 많이 탔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랑 타고 나중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때 저는 맘껏 놀지는 못했지만 기차 안에서 주말이면 항상 신문지 깔고 가운데도 앉고 사이 끼고 팔걸이에 걸터 앉아서 기타 치고 연결하고 연결되는 데 사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바깥에 창 보고 또 맨 뒤에 한번 매달려 보고 싶고 이런 거 늘 주말만 되면 춘천으로 놀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항상 나도 덩달아서 여행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항상 철도와 철도 사이에 섬처럼 세워진 백양리역 폐역입니다 춘천에 이 사진들과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낭만과 추억의 경춘선 역사를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드라마 세트장 같기도 한데요 기차는 오지 않지만은 이곳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 덕분에 외롭거나 쓸쓸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다시 올 거라는 희망으로 소망을 적어봅니다 경춘선의 하이라이트였던 옛 강천역입니다 젊음이 출렁이고 청춘과 사랑이 있는 로망의 철도였었죠 참 이게 강천 역사가 이 젊은이들이 중알만 되면 여기 들끓었어요 발티들 통이 없던 곳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장소가 강천이었거든요 그 당시 선생님 지나가고 또 그 다음 세대들이 세대들도 이곳을 많이 찾아서 그들의 젊음을 이렇게 다양한 그래피티 작품으로 표현을 했는데 또 시간이 조금 지나가니까 이것 또한 현재 이제 새로운 낭만으로 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 벽면을 가득 채운 그래피티 작품들 지나간 청춘이 그립듯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던 이곳이 아 그리운데요 강천역을 예술역으로 만든 젊은이들의 낙서들만이 그 그리움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시절 당신과 내가 머물렀다 떠나간 시간들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겠죠 그때 거기 이런 낙서가 지금은 추척하고 남았잖아요 아마 요거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찍어야겠죠 마치 오래전 경춘선 기차를 타고 온 듯 김유정 역에 다다랐습니다 소담스럽고 전형적인 시골에 간이 여겼던 이곳은 드라마의 배경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야 이거 자꾸 오랜만에 보는 주전자가 엄청 크네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큰 것 같아요 제일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막 큰 게 이 대합실에 모이는 사람들 추위를 피해서 모이는 사람들을 모두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용량이 큰 걸 갖다 놓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런 난로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온기를 따뜻한 물이 있으면 한 잔씩 그래서 물도 주는 거죠 또 이 수증기가 올라와서 공기를 정화시켜줄게요 맞습니다 경춘선을 달리던 폐기차는 여전히 경춘선 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북하패로 변신한 폐기차 승객들의 침을 싣던 자리에는 강원도 출신 문인들의 작품이 꽂혀 있습니다 멈초선 기차에서 책 읽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데요 경춘선이 멈추고 나서 폐기차를 가지고 북카페를 만들었어요 유정 북카페라고 책들이 쫙 진열되어 있네요 그래서 옛날에 경춘선의 추억도 되새길 겸 책 여기에 또 주변에 김유정 문학촌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도 한 권 꺼내서 여기에 의자에 앉아서 책도 읽고 간단한 음료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군요 역사 사진과 함께 글귀 하나하나의 웃음도 나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오늘은 누가 내 옆자리에 앉으니까 싱승생승 두근두근 또 삼식이 놈이네 아이고 잠이나 자자야 무척 재미있네 그죠? 항상 기차 타면 옆자리에 누가 앉을까가 관건이야 그래서 아리따운 여성이 타면 아이고 얼마나 행복하니 모르는데 아유 좀 이상한 남성들이 타면 아유 나 이럴줄 하나씩도 그러니까 잠이나 자자는 거죠 불에 뜨 홈에는 눈에 띄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김유정 역은 단선이었던 경춘선에서 급행 열차가 먼저 가도록 양보하며 기다리고 쉬었던 교행의 장소였는데요 지금은 기차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갑니다 참 추억의 경춘선을 우리가 다녀봤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네네 여러 곳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경춘선을 둘러보니까 여기 호조타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여긴 뭐 코로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야외이기도 하고 또 이 주변에 그 김유정 문학촌이라고 있어요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또 바깥에서도 충분히 관람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한 멀지 않은 곳에 소양댐에 가서 배를 타고 또 청평사도 한번 가보시고 이런 또 다른 코스들이 춘천에 있습니다 많네요 가볼 곳이 선생님 또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박 2일로 지금 촬영을 했는데 네네 앞으로는 4박 5일 정도 해야 이 춘천을 다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곳곳 구석구석에 다 한번 파헤쳐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특별히 춘천에 오셔서 한 달 살게 한번 하시죠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언제나 가면은 반기는 푸른 자연이 있습니다 다시 올 수 없어 더 애틋한 청춘의 그림과 젊은 날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 그 추억들이 강물을 타고 흐르며 낭만도시라 부르는 강원도 춘천 느릿느릿한 경춘선은 없지만은 춘천 가는 기차에 몸을 싣고 지난 날의 추억을 만나고 새로운 추억이 쌓이는 춘천으로 떠나보시면 어떠실까요 주여 계획이 자막이